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의 기능 중에 GoToAnyth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oToAn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원하는 파일이나 또는 그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찾아주는 위총의 검색 기능인데요. Sublime Text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Sublime Text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죠. 그럼 위쪽에 보시면 GoToAnyth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능인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시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Add 폴더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폴더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DApp으로 들어가서 OpenTutorials.oig.git이라고 하는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폴더를 추가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GoToAnything이라고 하는 기능은 바로 이 프로젝트에 추가된 폴더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OpenTutorials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Controller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듈.php라는 파일을 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GoTo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Open 띄우고 Open에서 OP까지만 쓰는 거죠. Cont 띄우고 Module 하고서 엔터를 땅 치면 제가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GoToAnything이라고 하는 기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경로나 어떤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할 때 그것의 모든 텍스트를 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 입력해도 대충 알아둡게 됩니다. 상당히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경로를 입력해서 이 Module.php라는 것을 찾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보다는 그냥 MOU까지 입력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에 있는 파일 중에 MOD로 시작하거나 또는 MOD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거나 이런 파일들을 전부 다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탐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백그라운드로 그 파일에 대한 이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파일이 맞는지를 찾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GoToAnything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또 다시 클릭해서 이 창을 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Window이기 때문에 Ctrl-P겠지만 Window가 아니라 Mac이나 다른 운영체들이 쓰고 계신다면 Ctrl-P가 아니라 Command-P나 이런 다른 단축키가 적혀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해당되는 기능이 단축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GoToAnything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서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 뭐를 찾아볼까요? 자, 모듈 목록이라고 하는 여기 텍스트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창을 열고요. 여기서 샵, 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 있는 심볼을 제외한 다른 텍스트 여기서 얘기하는 심볼은 클래스 네임이나 함수의 네임 또는 펑 메소드의 이름과 같은 것들을 심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듈이라고 한글로 치고 모듈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모듈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띄우고 네, 용 아, 모듈 목록이었죠. 목까지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주죠. 그럼 엔터하면 바로 그 모듈 목록이라는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 텍스트를 검색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심볼을 검색하고 싶다. 여기서 얘기한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클래스 네임이나 메소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심볼입니다. 자, 그럼 심볼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언더바 모듈,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찾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go2에서 go2 심볼이라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언더바 모듈까지 침, M5까지만 치면 언더바 M5를 시작하는 심보이들의 리스트를 밑에 서제스트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엔터를 그냥 치시면 그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추천 항목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서가 이쪽으로 바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라인으로 이동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뭐 1037 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에러는 보통 몇 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라인으로 이동을 할 때는 1332번이니까 go2에서 go2 라인을 선택하시고 1332 맞나요? 그리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1332번 라인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go2를 선택했을 때 이 각각의 go2심볼이나 go2라인을 실행을 했을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기호가 붙어있습니다. go2심볼 같은 경우는 at이 붙어있고요. 골뱅이죠. 그리고 go2라인은 이렇게 콜론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검색할 때는 샵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 go2심볼이나 go2라인이나 또는 샵에 해당되는 텍스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go2anything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앞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나 또는 콜론이나 또는 샵을 붙여서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에다가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다면 그것은 파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한 검색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파일에 있는 특정한 텍스트를 찾고 싶거나 또는 특정한 파일에 있는 특정한 심볼이나 특정한 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module.php라는 파일에 add-under-ajax라는 파일을 찾고 싶다고 하면 go to anything 기능을 열고요. module까지 입력을 하고 거기서 골뱅이, 심볼이죠. add-under-바까지 치면 add-under-ajax를 추천해 주죠.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한 것이죠. 이거 상당히 편리하고 다른 에디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단축키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단축키를 꼭 기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